채널아이 자 분명히 이쪽 길로 지금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지판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한번 그게 난 지금 과연 그게 지금 있을지 난 그게 궁금해 어마무시한 표지판이 있다는 거 과연 그게 정말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지가 난 궁금합니다 진짜 저쪽에서 내거든 왼쪽에서 네네 요기 요기서 보이면 딱 보일 거예요 자 이수규 차로를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왼쪽으로 가시면 저 이 방향으로 가시면 될 거 같은데요 있네 있다 있다 아 저거 말하는 거 진짜 있네 저거 진짜 많이 하네 이야 아니 역방향으로 교통표지가 있어요 지금 설마 지금 여기서 저쪽을 보라고 저걸 해놨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저처럼 여기서 운전해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 저쪽에다 저걸 해놨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왜 여기 꺾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저쪽에 있는데요 역방향으로 교통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은 무조건 사고 납니다 이거 이게 지금 저게 있는 반대 차선이거든요 만약에 저녁에 차선 잘못 보고 들어가면은 무조건 저거는 대형 사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쪽으로 차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차가 오고 있는 쪽으로 가라고 지금 사인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잘 차가 지금 좀 지나와야 돼 지금 차가 오고 있죠 그럼 그 방향으로 차를 가라고 지금 교통표지가 내가 만약에 정말 저거 따라서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바로 사망입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들어가세요 확인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